안녕하세요. 네 오늘은 순환출자와 그 다음에 지주회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.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상호출자를 배웠죠. 상호출자는 뭐예요? 회사들, 회사 둘이 서로 출자해주는 거. 그래서 우리가 되게 안 좋다는 걸 봤잖아요. 근데 이제 상호출자를 법에서 금지하니까 요 대기업이 적은 돈으로 자회사들을, 계열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순환출자를 하게 되고 순환출자에 안 좋은 점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지주회사 체제로 바꿔라 라고 국가에서 법도 순환출자를 못하게 막아놓고 또 지주회사로 전환해서 그 대기업의 구조를 바꾸도록 만들어놨습니다.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사실 좀 더 좋으냐면 순환출자가 좀 더 좋아요. 뭐보다? 지주회사보다. 왜? 왜냐하면 지주회사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. 순환출자는 돈 조금만 있어도 다 지배할 수 있어. 그런 단점이 있어요. 지주회사가 더 좀 좋긴 좋은데 건전한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. 회사가. 근데 순환출자를 더 선호했었죠.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. 이렇게. 자 그러면 법으로도 금지를 시켜놨고 그럼 순환출자는 이겁니다. 이 C씨가 어떤 대기업을 갖고 있는데 이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A기업의 15%의 지분을 갖고 제가 얘기했죠.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0%는 고사하고 5%만 있어도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. 그 정도의 지분만 보유해도. 그래서 각각의 B기업, C기업, D기업으로 이렇게 빙근한 바퀴 돌았죠.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순환출자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상호출자의 좀 더 복잡한 버전이에요. 제가 좀 편하게 그리려고 4개를 그렸지만 실제로 어떤 회사, 어떤 회사는 400개 정도의 회사가 이런 순환적인,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직접 그렇게 순환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, 서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. 또 그리고 이 와중에서도.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. 그럽니다.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A기업이 15%의 A기업을 그리고 이거 가지고 30%, 20% 이렇게 하면 이 신씨가 실제로 이 기업 4개를 다 지배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좀 확실하게 신씨한테도 좋은 건 아니에요. 자 그러면 이 순환출자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냐면 자 여기 중에서 계열사 중에 한 개만 부실해지면 나머지도 연세무도가 납니다. 대표적인 게 우리 IMF 때 저 그때는 거의 대부분 기업이 순환출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IMF 때 막 줄도산하고 막 그랬었죠. 그게 순환출자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이 지주회사로 바뀌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이 IMF입니다. 그 다음에 또 힘든 거는 경영권 방어에 취약합니다.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여기 비기업을 누가 인수를 했다고 쳐봐요. 다른 신씨 말고 강씨가 이 비기업을 인수했다 그러면 나머지 기업도 다 누가? 이 강씨가 다 지배할 수도 있겠죠. 그렇죠? 이렇게 지배의 복잡하고 조그만 돈으로 계열사를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는 중간에 누가 그 조그마하니까 치고 들어와서 경영권도 금방 뺏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. 대표적으로 SK그룹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한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. 그 다음에 또 경영권 세습하는 데 악용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일값 몰아주기 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심하고 한번 크게 당했으니까 국가에서 이제 순환출자를 하는데 그 제한, 규제를 좀 심하게 둬서 지주회사로 바꿔라라고 이렇게 몰아갔어요. 그러니까 재벌들은 별로 안 좋아했겠죠. 왜? 돈 많이 들어가니까. 그런데 이제 그 지주회사는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. 이 지주회사는 끝에 무슨 무슨 홀딩스, 홀딩스가 뭐예요? 뭔가 쥐고 있다는 거죠. 뭘? 자기 자회사의 주식을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무슨 무슨 홀딩스로 끝나는 게 지주회사인데 보통 그러면 이 지주회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? 홀딩스라니까요. 자회사 주식을 그냥 쥐고 이거를 컨트롤하는 일을 하는 게 지주회사예요. 돈은 더 많이 들어가겠죠. 각각의 B기업 40%, C기업 20%, 가령 D기업 20% 이렇게 지분을 정말로 보유해야 돼요. 아까 순환출자 그런 게 아니라. 그래서 이 지주회사는요. 지주회사도 좀 뭐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런 규제가 있는데 좀 중요한 것만 알아보자고요. 지주회사 자산 중에 절반 이상은 반드시 자회사 주식이 차지해야 돼요. 이 지주회사 자산 중에.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지주회사가 다른 사업 할 수 있어요. 다른 사업.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주식은 보유가 보유를 하면 안 됩니다. 홀딩스. 뭐만 갖고 있어라는 얘기야. 다른 회사 성과 어마한 거 갖고 있지 말고. 니네들 거. 니 자회사들 주식이나 잘 갖고 관리해. 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하겠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어떤 운영비나 그런 거를 충당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거지. 어떤 투자회사나 이런 식의 회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왜? 자회사의 주식만 갖고 있어야 되니까. 그러니까 주 업무를 뭘로 두라는 거예요. 자산 중 절반 이상을 자회사 주식으로 가지라는 얘기는 웬만하면 다른 사업 해도 되는데 웬만하면 하지 말고. 다른 회사 너네하고 관련 없는 회사 괜히 M&A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말고. 그냥 니네 자회사들이 잘 관리해. 그리고 집중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. 그리고 지주회사는 상장한 자회사는 20%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되고. 상장하지 않은 자회사는 40%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. 아셨죠?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부터 이제 상호출자, 그 다음에 상호출자에 변형된 순환출자. 그래서 그 단점들을 보고요. 그 다음에 지주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. 그래서 사실 되게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요. 이거에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소재거리 떨어지면 한 번씩 얘기하겠습니다. 우리는 어떻게? 그렇지. 더 많은 지식을 얇게 많이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. 자, 그러니까 오늘 또 여기까지만 알도록 하자고요. 우리의 목표는 뭐야? 금융과 경제 지식을 얇게, 넓게 아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. 아셨죠? 오늘도 재밌었죠?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